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 또 귀한 한우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. 함께 성기는 귀한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. 마음을 묶어서 기도합니다. 주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던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체가 피곤하고 지쳐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이 시간 하감하시고 그 부분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기도가 심령 속에 넘치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.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참호하면서 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정의되게 하시고 이 환우분의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청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강구하고 빌고 원합니다. 함께 병상에서 수고하는 귀한 우리 인척되시는 분을 위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있습니다.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은혜를 던입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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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